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주 시사TV의 조PD입니다. 지난 3년간 그다이드 오스트리아 라는 이름으로 채널을 운영했었는데요. 이름은 좋은데 너무 길다. 찾기도 힘들고 그래서 고민 고민하다가 다들 TV를 붙이길래 저도 채널 이름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호주 시사TV 호주의 시사를 주로 다루는 채널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에다가 건강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저희 시드니 새생명 한의원의 유병욱 원장님이 저희들 패널로 지난 4년간 같이 해오셨는데 건강에 관한 코너도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여기서 잠시 지난 에피소드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 잠깐 소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숫자로 보는 코로나 지금은 방역당국의 지시를 따를 때다 뭐 이런 타이틀로 제가 올렸었는데요. 사실은 좀 섬뜩하다 이렇게 올렸다가 타이틀을 바꾸긴 했습니다. 자 댓글 달아주신 분 계시는데요. 코리아 셰프님 항상 좋은 소식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현실을 직시하고 이 사태를 신중하게 받아들여 지금 상황을 잘 극복했으면 좋겠네요 하셨습니다. 제가 요거를 고대로 갖다 옮겨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괜한 공포심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요. 이게 만만치 않은 사태이다. 이런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정부의 방침이나 방역당국의 방침을 안 따르시는 분은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영상을 만들게 됐으니까요. 그건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이크 코리아님 자선 선생님이랑 호주 주식 이야기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자선 선생님이 말을 들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탁은 해보지요. 그리고 제이제이님 호주 엄격히 조치해서 거의 상황이 잘 끝난 거 아닌가요? 글쎄요. 상황이 아직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조앤초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연일을 제가 하지는 않았고요. 일주일에 한 개 두 개 정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이지킴님 호주 교민의 제갈량이십니다. 네? 웬 제갈량이요? 감사합니다. 마이크 코리아님 떠올리셨나요? 영상 도움이 많이 되네요. 도움이 되셨다니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조정호님 댓글 다 하셨습니다. 불안감 조성은 삼가해 주시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하고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저도. 네. 그래서 제가 괜한 불안감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미국에 계신 의사 선생님도 미국 의민들이 정부 방역당국이 이런 것 좀 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해안가에 모여서 파티를 연다든가 호주도 그랬습니다만 미국도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 유지하기 이런 것들을 안 지키고 있어서 아마 이분이 그 심각성을 좀 깨우치기 위해서 이렇게 자극적으로 만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골고대로 받아서 호주의 숫자를 대입해서 그냥 보여드린 거고요. 제가 뭐 이렇게 일부러 불안감을 조성해서 제가 얻는 이득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괜한 불안감은 아니고요. 그래도 한 번 경각심을 가지시라고 제가 만든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말고도요. 다른 영상이 많이 붙이셨는데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 뒤쪽에다가 후원해 주십사 하고 계좌번호를 깠었는데 두 분께서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후원 대단히 감사하고요. 제가 그건 자손 선생하고 하는 시간에 어느 분이 후원하셨는지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자손 선생 그걸 듣고 아마 후원을 하신 것 같은데 그건 그때 다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후원 대단히 감사하고요. 댓글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얘기입니다. 자 지금 코로나 사태로 모든 분들께서 거의 다 집에 계시지요. 요즘 유튜브를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별일 없으면 집에서 안 나가는 이런 캠페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람들이 심심해서 아주 그냥 몸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여러가지 재미있는 영상들이 많이 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제작하고 있는 그 영상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재밌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호주의 시사 뉴스를 시각적으로 한번 표현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자주 올리면 좋겠는데 시각화를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공이 많이 들어가는 일인데 시간 되는 대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하면 모든 분들이 관심이 있으시지요. 호주 부동산이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주택시장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그렇죠?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ABC 뉴스에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서 제가 그걸 가지고 와서 시각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PPT를 통해서 그 뉴스를 한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로 보시는 것보다 거기다가 또 말로 듣는 것보다 그렇죠? 눈으로 이렇게 직접 보시면 이해가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준비한 PPT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전국 집값 상승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BUT, BIG BUT, 가격 하락은 시간 문제다. 지금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가 주택시장에 슬슬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3월 달에 전국 집값은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0.7% 소폭 상승했습니다. 부동산 정보 회사인 코아로직에 의하면 이번 부동산 가격 상승폭은 작년 7월 부동산 시장이 상승하기 시작한 이후 최저 상승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상승은 했는데 그 상승률이 굉장히 적다는 거죠. 0.7%로. 이번 가격 상승률 저하는 소비자 신뢰도의 추락과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작되면서 3월 중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상승률 저하는 갈수록 심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코아로직의 수석 연구원인 팀 로레스의 예측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례 없는 불확실성이 호주 경제를 30년 만에 불황으로 끌고 들어가고 결국에는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GDP 경제 성장률이 단 한 번도 마이너스로 간 적이 없었죠. 단 한 번이 아니고 지난 30년간 마이너스로 간 적이 없는데 이게 마이너스로 가서 불황이 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하락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글로벌 금융 위기는 굉장히 짧고 굉장히 이렇게 강력했다. 이렇게 막 피크가 쫙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번 사태는 2008년 금융 위기 때 소비자 신뢰도 하락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소비자 신뢰도라는 인덱스가 있는데요. 이 소비자 신뢰도라는 것은 사람들이 내가 재정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돈을 쓸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신뢰도가 올라가고요.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돈을 쓰지 말고 보관해야 되겠다. 이렇게 킵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소비자 신뢰도가 하락한다는 얘기죠. 지금 소비자 신뢰도 하락도가 글로벌 금융 위기 때보다도 더 심하다라고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2008년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것은 이번 사태는 금융이나 경제 쪽의 불확실성이 아니고 순전히 건강과 관련된 위기로 인한 불확실성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런 건강상의 불확실성이 이게 경제적인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고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굉장히 과격하게 예측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요. AMP의 경제 전문가 쉐인 올리버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호주 경기가 나빠지면서 실업률이 10% 이상 상승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업률, 아니 지금은 많이 늘었겠죠. 이 코로나 사태가 있기 전에 실업률이 5.3% 정도 됐었거든요. 실업률 5.3%는 상당히 높은 거라고 보고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실업률이 10% 이상, 17%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실업률이 올라가면 주택가격은 약 20% 정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비관론자가 되시겠죠. 자 그러면 코알로직의 팀 로레스 씨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전망은 가능성이 있는 전망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봐서는 너무 심한 전망 같아 보이지만 문제는 셧다운이나 하이버네이션이 얼마 동안 오래 지속되느냐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자 셧다운을 하면서 지금 가게들이 문을 다 닫은 상태고요. 지금 경제적으로 하이버네이션에 들어가자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런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집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앞에 셰인 올리버 씨가 예측한 그런 수치가 나올 수 있다. 마이너스 20%의 집값 하락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팀 로레스 씨는 연방정부가 실업률을 억제하기 위해서 내놓은 1300억 달러 고용안정지원금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시장의 매물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주 발표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작되면서 주택 경매의 40%가 취소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면서 경매를 위해 모이는 것도 금지하고 오픈하우스 즉 집 구경이 모두 금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주택의 경매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거나 1대1 판매, 전화를 통한 가격 흥정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코어 로직이 부동산 중개업자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이 설문조사에 의하면 부동산 중개업자 60%가 판매와 구매를 포함한 상담이 최근 50% 이상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몇 주간 하락폭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동향을 보게 되면 호바트 마이너스 0.2%를 제외하고는 지난달 전국적으로 모두 상승했습니다. 지난달이라고 하면 3월달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가격 동향을 계속 한번 자세히 살펴보죠. 3, 4분기 그러니까 1월에서 3월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변동됐냐 하면요. 주요 대도시는 모두 상승을 했고요. 시드니 3.9%, 멜번 2.9% 그리고 캔버라가 1.7% 상승했습니다. 가장 적게 상승한 도시는 다윈, 아들레이드가 0.6% 상승했고요. 각주의 외곽 시골 지역이 부동산 가격 또한 지난달과 지난 분기에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요 대도시 일부 지역에서는 부동산 가격 하락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역시 부동산은 로케이션, 로케이션, 로케이션 위치가 가장 중요한가 봅니다. 주요 대도시들이 다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일부 지역은 그래도 가격 하락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3, 4분기 1월에서 3월 사이에 동향입니다. 주요 대도시 일부 지역은 하락했다. 시드니 서덜랜드 지역이 좀 하락했고요. 멜번의 이너 사우스 그리고 브리스베인의 입스위치 로간 그렇죠. 그리고 뷰 데저트가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멜번의 이너 웨스트 지역은 가격 상승이 상당히 빨리 진행되던 곳이었는데 지난달에는 0.2% 하락하기도 했다고 하죠. 그렇다면 부동산 가격은 계속 상승할 것인가? 코어로직의 팀 로레스 씨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은가 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고용과 소비자 신뢰도에 영향을 끼쳐서 계속 이런 고용과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승세를 계속 유지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경매 금지를 하죠. 그리고 집 구경 금지라고 해놨는데 오픈하우스죠. 집을 팔고 사기 위해서 파는 집을 들어가서 안에 내부 구조를 확인하는 작업이죠. 그 오픈하우스가 금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매는 온라인 경매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픈하우스도 버추얼 투어라고 해서 3D로 해서 이렇게 집 안을 구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만 실제로 집 안에 들어가서 보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겠죠. 현재는 이 두 가지만 금지되고 있는데 3차 락다운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건물 안전 해충검사 뭐 터마이트가 있는지 그리고 건물이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이런 걸 검사하는 것도 금지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부동산 양도 절차를 진행하는 게 변호사 사무실이나 이런 게 문을 닫아버리면 이 절차 진행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사를 들어갔는데 가구나 가전 제품들을 사서 채워야 되는데 이 가구 배달이 금지된다거나 등등 이런 것들이 추가 금지가 일어난다 그러면 주택시장은 좀 더 어렵게 됐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동산 시장에 희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위기도 일시적이다. 이게 뭐 천년 만년 계속 갈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코로나 사태도 끝이 날 것이다. 그래서 일시적인 현상이다. 그리고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채 상환 같은 것들을 유예해 놓은 상태죠. 그리고 금리는 최저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중에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해서 직장을 잃으신 분들께서 은행에 연락을 하시게 되면 3개월에서 6개월, 보통 6개월이죠. 6개월의 부채 상환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마다 자신의 재정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를 다시 점검하고 그리고 다시 3개월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해서 최대 6개월까지 지금 연장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 부채를 상환하지 않는 그 기간 내에도 이자는 계속 붙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금이 있는데 갚아야 될 돈이 있겠죠. 그기에 이자가 붙지 않습니까? 매달? 그래서 저희들은 원금과 이자를 매달 갚아 나가게 되는데 일단 중지시켜 주면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을 안 해도 됩니다. 6개월 동안. 하지만 그 총액에 붙는 이자는 6개월치가 이렇게 쌓여 있게 되겠죠. 그래서 6개월 뒤에 다시 돈을 내기 시작한다면 6개월 전에 내가 갖고 있던 부채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의 돈을 갚아야 되는 상태가 됩니다. 이거를 Capitalize, Interest Capitalize라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이자는 붙는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커먼웰스 뱅크가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걸 발견을 하고 조금 돈을 리펀드 해준다고 하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본인이 갖고 있는 금액에 이자가 붙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복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자에 또 이자가 붙은 금액이 그 다음 달에 부과가 되고요. 또 그 전체 금액에 또 이자가 붙게 돼서 이렇게 계속 컴파운드로, 복리로 이자가 붙게 되는데 지금 커먼웰스 뱅크에서는 지금 돈을 안 갚는 상태에서 붙은 이자에 이자가 붙는 거는 리펀드를 해주겠다. 지금 이렇게 발표가 된 상태입니다. 어쨌든 부채 상환이 유예되면서 약간 숨통이 트이고요. 그리고 최저금리, 금리가 굉장히 낮은 게 부동산 시장에는 굉장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리가 굉장히 낮은 거, 부양책을 쓰는 거 이런 걸 다 감안해 본다 그러면 그래도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니까 이게 끝이 나고 나면 부동산 시장도 다시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을 볼 때 고급 주택 시장을 보게 되면 전체적인 움직임을 알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부동산이 움직일 때 아주 고가의 주택들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전체 시장이 따라가는 형식을 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급 주택 시장의 동향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2, 4분기에 고급 주택 시장의 성장률은 6.6%였습니다. 굉장히 성장세가 가팔랐는데요. 이게 지금 3, 4분기가 되면서 3.3% 성장에 거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세가 반으로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전체 시장을 보면 조금 상승을 했지만 고급 주택 시장의 가격이 상승세가 3.3%로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가격이 좀 떨어지지 않겠냐 이런 예측을 합니다. 고급 주택 시장의 가격 상승률의 저하가 앞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의 둔화가 좀 더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신호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에 대한 압박이 점점 심화되는데요. 그 이후로는 많은 가게들이 빚을 많이 지고 있어서 재정 상태가 그리 좋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불황이 오게 되면 빚을 많이 가지고 있는 가게들이 더욱 힘들어지지요. 그래서 한 1년 반 전인가요? 우리 자순 선생이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할 때 지금은 갖고 있는 부채를 줄일 때다. 카드빚도 줄이고 그리고 모기지도 갚을 수 있는 한 최대로 많이 갚아 나가십시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 경제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 부채가 많은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호주의 가게 부채 그러니까 DTI라고 하는데요. Death to Income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 가면 DTI라는 것을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그 달에 내가 갚아야 될 부채 상환 금액이 내가 그 달에 버는 금액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나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30에서 40% 정도 나오면 당신은 재정 상태가 건전하군요 하고 돈을 빌려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DTI는 그 DTI는 아니고요. Death to Household Income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가게가 전체 가지고 있는 부채 대비 그 가게가 1년 벌어들이는 수익 중에서 가처분 소득의 비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은행에 빚을 지고 있는 게 10만 불인데 내가 벌어들인 돈에서 이것저것 제하고 세금을 제하고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10만 불이다. 그렇게 되면 이 가게 부채 DTI가 100%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빚 대출하고 카드 등 빚을 나누기 연간 가처분 소득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DTI가 나오는데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빚이 10만 달러가 있고 연간 가처분 소득이 10만 달러이다고 하면 그죠? 이 사람의 DTI는 100%가 되는 겁니다. 이 DTI를 한국말로는 총 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호주의 총 부채 상환 비율이 186.5%라고 얘기하는 것은 막 이렇게 후려쳐서 얘기를 해보면 한 사람의 빚이 10만 달러인데 그 사람의 연간 가처분 소득이 6만 5천 달러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채 상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거죠. 이 총 부채 상환 비율이 높으면 왜 안 좋은가 하면요. 요즘같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직장을 잃어서 그리고 또 일이 줄어서 그럼 가처분 소득이 줄게 되면 이 수치는 훨씬 더 올라가게 되겠죠. 또 하나는 이 빚이 많은데 내 소득은 딱 고정이 돼 있는데 만약에 이자율이 오르기 시작한다 그러면 또 이 숫자는 막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빚을 갚아 나가는 게 이러나 저러나 굉장히 힘들다. 이래서 개인적인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86.5%입니다만 OECD 2018년 자료를 봤더니 호주의 가계 부채 DTI가 2018년도에는 217%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떨어진 상태죠. 이렇게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DTI 총 부채 상환율이 5등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빚을 많이 지고 있다는 거죠. 한국은 2018년 자료를 봤더니 8등인데 184% 정도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나 호주나 거의 비슷한 상태죠. 가계 대출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이렇게 DTI 수치가 커지면서 그만큼 사람들이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서 돈을 대출 받는 것도 힘들어질 것이고요.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여력 또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부동산 가격의 성장세를 보면 일반 주택은 전년 대비 9.1% 상승했고요. 아파트는 8.3%로 지난 4년 중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나기 바로 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동 제한, 경매 금지, 오픈하우스 금지 등의 구매자들이 집을 늘리거나 새로 구입하는 것을 망설이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택 건설 경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통계청이 2월 건설 허가 건수에 대한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기대 이상이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1월에 엄청 떨어졌는데 이를 만회하듯 건수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건설 허가가 1월 대비 20%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주로 연립주택, 타운하우스 등이 이 상승을 주도했다고 합니다. 빅토리아주가 고밀도 주택 건설을 허가하면서 그 숫자가 상승해서 기대 이상의 결과가 나왔다는 분석인데요. 뉴사우스웨일주주와 퀸슬랜드주도 월간 상당한 성장세를 보였지만 단독 주택 건설 분야는 2% 소폭 하락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두 번째 주택 건설 경기 하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및 이동 제한 조치로 인한 부동산 경매 금지, 오픈하우스 금지 등이 남은 2020년 주택 구매 수요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고요. 그 기사에 나와 있는 통계 자료를 제가 그래프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월간 상승률입니다. 월간 상승률은 3월달 한 달 동안 각 지역별로 부동산 가격이 얼마만큼 상승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시드니가 1.1% 그리고 멜버른이 0.4% 브리스베인 0.6% 아들레이드가 0.3% 퍼스 0.5% 호바트가 마이너스 0.2% 다윈이 2% 캔버라가 0.6% 그리고 전체로 봐서 0.7%가 월간 상승했다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연간 상승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드니가 13%가 올랐고요. 멜버른이 12% 브리스베인이 3.1% 아들레이드가 0.9% 퍼스가 마이너스 3.1% 호바트가 4.2% 다윈이 마이너스 5.4% 캔버라가 4.7% 그리고 전체적으로 연간 7.5%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간대 주택가격은 얼마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대충 후려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드니가 88만 2천 달러 그리고 멜버른이 69만 5천 달러 그리고 브리스베인이 50만 6천 달러 그리고 아들레이드가 43만 7천 그리고 퍼스가 44만 5천 그리고 호바트가 48만 3천 다윈이 39만 2천 캔버라가 62만 6천 그리고 전체적으로 호주의 중간대 주택가격은 55만 4천 달러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시드니 쪽이 굉장히 비싸네요. 88만 2천이 중간대 주택가격이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멜버른과 캔버라가 비슷하고요. 브리스베인은 여전히 50만 불대입니다. 그리고 아들레이드, 퍼스, 호바트가 다 40만 불대이고요. 어쨌든 지금 약간의 통계 자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들이 다 궁금해 하는데 갑자기 데일리메일이라는 매체에서 아주 충격적인 기사 하나를 내놨습니다. 이게 40%가 떨어진다는 얘기겠죠. 지금 AMP에서는 실업률이 10% 이상, 17%까지 올라가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20%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40%를 보고 있는 겁니다. 왜 40%를 보고 있나를 대충 봤더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유행하면서 경제 위기가 올 거라는 거죠. 그렇게 경제 위기가 오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40%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비관론 중에서도 아주 극단적인 비관론이 아니겠습니까? 주택가격이 40% 하락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이렇게 하락하면 안 됩니다. 주택가격이 안정보합세를 이루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제 짧은 소견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른다 그러면 지금 우리 애들이 집이라도 하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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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가 되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은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왔죠. 그래서 부동산을 가진 사람과 부동산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은퇴했을 때 약 9배 이상의 자산의 차이를 보인다는 기사를 소개시켜 드린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가고 있는데요.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제가 한국에서 한 제 인생의 반을 살고 그 다음에 여기 호주에서 지금 반을 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부동산 투기 억제책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부동산 투기하는 걸 막아야 된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정책을 발표하고 1년에도 두세 번 부동산 안정화 정책이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요. 호주는 와서 제가 느끼는 거는 부동산을 띄우기 위한 정책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네거티브 기어링 같은 경우는 내가 투자 목적의 집을 사서 내가 손해를 보게 되면 그 손해본 거를 내 수입에서 까서 세금 혜택을 주겠다는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중간 중위 소득 이상 조금 여유 자금이 되시는 분들은 그걸 이용해서 집을 두 채 세 채 그리고 거기서 부동산 임대 수입에서 또 받고 거기에서 돈을 갚기에 좀 모자라면 내 돈을 거기에 투자하면 세금 혜택 받고 또 거기에서 또 여유 자금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많이 늘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갭 투자라고 해서 전세 제도를 이용해서 집을 늘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집을 소수의 사람들이 요렇게 갖고 있다 보니까 가격은 점점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퍼스트 홈바이어들은 집을 구하기가 힘든 상황이고요. 이거에 반대되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투자자들, 여유 자금 있는 사람들이 집을 자꾸 사줘야 건설업체들이 집을 더 짓게 되고 그러면 투자자들이 집을 사서 렌트를 놔야 렌트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게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그런 제도들이 부동산 가격을 계속 떠받치고 있고 올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호주는 조금 부동산 쪽에 좀 특이한 게 있는 게 뭐냐면 한국이나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하고 비교해서 조금 다른 거는 인구 증가율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인구 증가율이 한국 같은 경우는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죠. 일본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호주는 이민자들이 유입되면서 약 한 20만 명 정도가 최근 가장 많이 받아들일 때가 20만 명 다시 이걸 16만 명 수준으로 줄인다고 하는데요. 거기서 20만 명씩 호주에서 이민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계속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가 되죠. 주택이 부족하고요. 거기다가 유학생들이나 임시 체류 비자를 가지신 분들이 또 막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다 집이 필요한 상황이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호주는 항상 집이 부족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주택시장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망한 적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구를 계속 유입을 해야 되고 유학생을 계속 받아들여야 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임시 기술을 가진 임시 체류 비자를 가지신 분들도 계속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계속해서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가 딱 들어오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사회 구조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들이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고 나면 바뀌는 여덟 가지 이런 제목으로 해서 기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호주의 부동산 시장에도 큰 변화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고요. 제가 이걸 녹화하고 있는 이 시점이 4월 4일 토요일인데요. 4월 3일 날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가 지금 호주에 와 있는 임시 체류자와 그리고 유학생들은 다 본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유학생의 숫자가 한 5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50만 명이 만약에 싹 집을 다 빼서 본국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렌트해 있는 그 하우스들이 다 비게 되겠죠. 50만 차가 비게 하겠습니까. 상당한 숫자가 많이 비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임시 체류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 또 그 집이 빌 것이고요. 지금 워킹 할러데이 애들도 다 돌아가게 된다 그러면 집이 엄청나게 빌 겁니다. 그러면 그 집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또 뭐죠? 렌탈 인컴은 안 생기게 되겠죠. 렌탈 인컴은 안 생기는데 그러면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런데 지금 은행이 6개월 유지를 해준다고 그러는데 팀 로레스 씨가 얘기했다시피 이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장기적으로 오래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하여튼 조만간 이 사태가 끝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희망적인 것은 뉴스를 보다 보니까 호주가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인가 세 번째로 검사를 많이 하고 있는 국가이고요. 그런 와중에 감염자 수가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고 그리고 사망자 숫자도 적고 그리고 지금 매일 확진자가 발생하는 률이 어느 정도 정체되고 있다. 이런 뉴스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행히 이 정도 선에서 막아지고 빨리 안정화가 된다면 경제적으로 큰 여파가 없을 겁니다만 이게 좀 길어진다 그러면 문제가 있겠죠. 일단은 정부는 3개월 3개월 단위로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앞으로 3개월을 더 락다운을 한 다음에 그 상태가 안 좋다면 이걸 다시 늘려서 다시 3개월을 락다운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길게 보면 10월까지 11월까지도 지금 보는데 그까진 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또 이렇게 기사 하나를 각화 시각화해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거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네요. 근데 준비한 거에 비해서 녹화 분량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군요.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호주 사회를 좀 더 디테일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뉴스 같은 것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요. 지금 경제적으로 어떤 것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정치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제가 요즘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특히나 시사를 다루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은 채널을 통해서 여기저기에서 여러 방면에서 자신들의 의견뿐만이 아니고 기사 같은 것들을 번역해서 여기 호주에 사는 한인 동포분들에게 많이 전달을 하게 되면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정보를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는 호주 시사TV의 조PD였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기사를 가지고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